디렉터 디렉터 아 아니 근데 트위키 좋아 개좋아 아 디렉터 블레후 아니 아니 뚱땡아 제발 아 뚱땡아 아 휠에 침들고 있어가지고 전기 다 빨아먹네 미쳤나 진짜 내 밀점집 원력 원력 요오오 요오오 윽 요오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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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야 아니 이 자식아 나쁜 자식아 그러지마 이건 잡섬사업이 아니에요 아니 이 자식아 아니 이 자식아 인공물을 보아 내 총애를 얻거라 액분열 저열 먹을 사람? 저걸로 되겠나 근데? 잘 모르겠고 흑옥 부적 있잖아 흑옥 부적 짐장 액분열 이었던 것 왜이래 이거 아이고 역학 저것만 역학 저것만 딸깍하면 이기네 싸움을 알약사입니다 알약사입니다 나 약은 약사에게 티팩트는 누구에게 기생충 나와도 저런게 나오냐 아 아아 제발 역학아 뭐하냐고 뭐하냐고 역학아 뭐해 이자식아 아아 속다 드진다 아 아아 주인게임 개못해 맨날 저 주인차이 주인차이 앉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앉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왜 앉음 어이가 없네 엘 엘 엘 엘 엘 음 흠 역시 소비투잇기여 산막까진거 어땠나지 중요한건 내가 핵구녀를 버렸다는거임 산막 komb placed 혈기 침략 혈기 레후 제거 레후 제거 하니까 케미컬 엑스 나오네 és 중고로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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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트3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. 이펙트 무덤 액트4가 문젠데.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나요? 이펙트 장례식입니다. 공생디펙트. 공생디펙트. 드라이버 한 개면 될 것 같은데. 어차피 선콜이라. 들어도 안 돼. 매형. 매형. 아. 무지개 같은 카드 어디 없나? 무지개 같은 카드 어디 없나? 홀로그램 강화. 이중시전 강화. 아. 이펙트는 그저 세상이 반갑다. 이중시전 강화. 이중시전 강화. 이중시전 강화. 이중시전 강화. 아. 펴고 디펙트야 니 요 말 잘 듣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아야 한다 아 다수 다수 정말 보고싶지 않은 꼴이야 액트3에서 이렇게 강력한 디펙트가 액트4에서는 주약체? 이게 디펙트 잘못일까? 창관방패가 상식을 벗어난거 아님 미친 창강 개극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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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론 미질 점집 안까끔 아 내 밀집 아이씨 밀집 같지 마 임마 코이츠 밀집을 깎는 고비 투입기 세긴 세다잉 이 맛이야 심장선 초반 세 턴에 영체화만 잘 붙으면 되겠네 룬피라서 빨리 나오면 되는데 빨리 나오라니까 진짜 빨리 나오네 룬피만 잘 붙으면 되겠네 룬피만 잘 붙으면 되겠네 룬피만 잘 붙으면 되는거 котором 룬피만 잘 붙으면 되겠네 뭔가 있어 wasn't 룬피만 잘 붙으면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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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센 디펙터 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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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트